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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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, 다가슴좋은 게 무슨 소요? 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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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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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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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말 안 돼 baby 아직도 일어나는 거야 이제 아무것도 안 쳐도 안 돼 너를 못할 수 있어 아무 맘에 서서 이 밤 너를 안 좋아 난 너를 안 좋아 아직도 안 돼 너를 안 좋아 난 너를 만나 한 번에 간다 난 너를 몰라 너를 내게 간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Oh, that's my D.E.V.I.T song Tell me what you mean now, baby 혹시 다른 나를 있나요? 민들어서 훔쳐버리면 안돼요 이빨 내놓은 척 왜 걸까? 아까만 견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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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아 되게 예쁘다 모든 겨수도 너무 이쁜 것 같아 형아 친구 박수도 제대로 받으면 되는 것 같아 너무 잘 췄어 너무 이쁘죠 귀엽죠 잘 췄죠 다시 박수해요 인사 뒤에 분도 인사 인사 많이 하는데 인사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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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걸 더 있어 내가 너무 작아 자 그럼 들어 엄마가 시키면 괜찮죠 여기 가서 여기서부터 천천히 아이폰 타면서 천천히 아이폰 타면서 좀 도다가 엄마한테 가서 딱 하면 돼 천천히 천천히 오빠가 언니들한테 얼굴 눌러서 눈 한 번 만져 줄 수 밖에 없을거야 천천히 천천히 아무도 안 주시는 거 너무 안 돼? 잘하지 않았나? 아무튼 방송 안 해주실래요 우리 엄마가 엄마한테서 엄마는 고맨 좀 이렇게 해야돼 한 번만 예라해주세요 뽀뽀 저도 한번 뽀뽀해주려 고맨 좀 고맨 좀 고맨 좀 고맨 좀 고맨 좀 고맨 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이제 너무 잘했는데 아 다른 분들 약간 진철보이세요 다른 분들이 박수 안 쳐주시고 회원에 너가 어디다 재밌으세요? 네 일단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이쪽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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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